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요? 네. 저는 밤낚시에서 요원을 연기한 송석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밤낚시에서 연출을 맡은 문병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금요일. 금요일이지? 우리 영화는 금토일이라고 하니까 금요일날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감독님 감사하고 여기 숨어서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실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고 있나 감시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너무 늦게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조금. 일단은 뭐 저희가 영화가 짧은 만큼 무대 인사를 좀 그래도 좀 길게 하죠.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어떻게 보면 배경, 설명 이런 거 감독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아, 예. 굉장히 낯선 경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기존 카메라 컨셉과 좀 다른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만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른 경험이랄 수도 있고 좀 낯설음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재밌는 상황들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좀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화를 만들면서 갖고 있었던 제 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극장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존과는 색다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리고 그런 색다른 경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첫 주자이신데 끝나고 나서 오늘 느끼신 경험을 조금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극장에서 좀 더 오래 서바이벌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영화 무대인사를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가면 처음? 처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골에서 와가지고 아 아까 전에 저한테 팝콘 받아가셨죠? 네 그거 주시는지 모르고 비서오는 거 같아 너무 죄송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시골? 시골이라도 할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직업을 여쭤봐도 될지 오전에도 아 지금 백수예요 아유 어쩌십니다 시골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이제 무대인사 오늘 처음이시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뭐 우리가 전문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MC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색할 때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물이 뭐죠 감독님? 어 저 이게 저 보시면 이제 저의 티셔츠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의 백그라운드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 모델님 모델이 일단 돌아주시면 요 나이트 퀘싱이라는 요 그림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저의 친동생이 한 디자인 제가 막 꼈어요 이거 좀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 역시 제 동생을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아 진짜요? 네 동생을 알아요? 네 상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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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 팔로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서 요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다시 돌아도 되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데 늘 이때 되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 많은 분들 중에 어떻게 이걸 듣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얼마나 집중 있게 보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는 걸 좋아하는데 감독님 혹시 뭐 좋은 게 있을까요? 퀴즈요? 영화와 영화와 관련된 퀴즈요? 네 영화와 관련된 퀴즈요? 네 영화와 관련된 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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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생각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를 내볼까? 여러분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연기한 요원이죠 뭘 막 하잖아요 낚시를 하고 하는데 로미형 어? 로미형 맞았어 맞았는데 문제를 내기도 전에 한 거니까 다른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그러면은 좀 영화 외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12분 59초 짜리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 장르를 한 단어로 좀 규정을 해봤어요 아직 아직 알아도 이건 누가 손을 빨리 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죄송하지만 저기 검은 모자 쓰신 분이 제일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외쳐주시죠 이 영화는 뭐다? 스낵무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들을 텐데 어떻게 가사 드릴까요? 여기로 나오실래요?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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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십시오 저거 과일 여기가 들파일 들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와우! 우와! 우와! 이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라 아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라지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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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영화에 대한 짧은 한마디 소감 해주시죠 진짜 스낵처럼 좋은 것 같다고 표정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판매는 안 하나요? 판매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매를 해주세요. 아 진짜요? 적당한 가격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지타선이 맞을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행해주시죠. 저는 지금 문득 생각난 퀴즈는 영화 안에 정답이 있고요. 이게 천원짜리 스낵무비 컨셉인데 극중에서 요원이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질문 좋았다. 저요! 제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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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너무 답이 빨리... 이 프레셔를 이겨내십시오. 저 팔끝 맞아! 저요! 흔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문제를 해야 되나? 맞췄는데 맞췄는데? 아직 답을 말하잖아요. 저요! 저기 검은색, 하얀색 핸드폰 맞으신 분? 네 번째쯤... 옆에... 네... 아 예 맞습니다. 정답! 감독님의 진한 허그와 함께... 아 허그?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또 아까 해주신 것처럼 영화의 소감이었지? 그렇습니다. 소감을 좀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저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소감은 말로 말고 우리 온라인에 글로도 올라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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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아... 우리 진짜 장편에 대한 요청이 많은데...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만약 지금 이... 스낵무비가 좀...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저희 둘이... 어 이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좀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좀 찾으면서... 좀 더 많은... 더 다음 기회를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문데이먼과 손해플렉이라고 해야... 우리는 이제 한국의 멜데이먼과 베네플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항상 이제 영화를 같이 만드는... 이게 우리의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많은 영화가 우리 사이에서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환호를 해주시면 꼭 해나갈 테니까... 멋지다! 그 시작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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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일단 그 밤낚시 재밌게 즐겨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분... 아 예... 뭐 저도 석호가 한 말과 굉장히 동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인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금요일 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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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